텔러 판타지 물락형을 입장해주세요! 전역하고 처음 듣는 마음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락 시스타들의 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안 되지 진짜 너무하다 들렸어 진짜로 락 인생을 걸고 정확히 들었다 왜 그러는 거야?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데? 내 음악 인생 여기서 끝장납시다 뭐야? 뭐야?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? 금연 너무하다 선배님 윤도현 씨 너덜너덜해졌어요 홍기! 윤도현 홍기! 노래 부를 때 멜로디 라인이 엑셉트 밴딩한 걸 많이 주시네요 저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잘 맞추고 가자 다른 가수다 제발 음악을 해야지 제가 알려드릴까요? 긴장 쓰시고 약간 노래 강사 같아 아저씨 나와요! 나와 나와 집에 좀 가르쳐 집에 좀 가르쳐 집에 좀 가르쳐 가자 마지막으로 락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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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애로